상점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운 신화기어 4가지가 추가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샌디의 신화기어 이 신화기어에 엄청난 버그가 있습니다 이건 업데이트 미리 보기 때도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원래 샌디가 두번째 스타파워를 장착하면 궁극기 안에 있는 아군이 체력을 회복하고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두번째 스타파워에 새어나온 신화기어를 장착하면 신화기어도 피해를 주는게 아니거든요 적의 공격력을 감소시키기만 하는건데 이스파와 신화기어의 조합을 장착하면 이렇게 궁을 썼을 때 요런식으로 궁 안에 있는 적들이 초당 1식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게 뭐냐면 원래 첫번째 스타파워도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 끼는게 아니거든요 그냥 초당 100식만 체력 깎으면서 상대방 체력 회복 못하게 하고 부쉬에 숨은 적들 위치 확인해주고 요런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장착하면은 체력도 회복하고 상대방 1식 피 깎으면서 위치 확인도 계속 할 수가 있는거에요 피도 못 채우게 하고 슈퍼셀에서도 이걸 버그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버그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샌디가 이 버그 때문에 약간 핵덕상 했거든요 와 진짜 이거는 약간 좀 심각한 버그긴 한데 실전에서도 적용되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야 이게 저번 업데이트 때는 추후에 가젯 버그가 좀 심각하게 터졌었는데 이번에는 샌디의 신화기어와 스타파워 버그가 좀 심각하게 터졌습니다 잠깐만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재워야죠 그렇지 어우 위험했구요 먹힐 뻔했다 이거 진짜 얘들아 오케이 수비 잘하자 여기 펌 숨어있는거 이렇게 때려주고요 때려주고요 그렇지 자 궁 채워주면서 살짝 살짝 천천히 자 때려주고 그렇지 잠깐만 이거 이거 깔아야 그렇지 요렇게 깔아 놓으면 상대방 그렇지 위치확인 계속되죠 체력해보면 못하죠 그렇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거 실전에서 적용되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능력이라가지고 이거는 또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거 슈툴때도 가젯버그는 진짜 오랫동안 안고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고칠거라는 느낌이 안들긴 해요 어 잠깐만 야야야 콜체 잘 쏘는데 오케이 자 잡아주고 그렇지 어 야 레온 잘 들어갔다 그렇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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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러면은 가득히고 그렇지 잠깐만 잘못 썼다 이러면 들어갈 수 있죠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아 잠깐만 이거 내가 패스 패스해줄게 그렇지 패스해주고 그렇지 아 가득 그렇지 슈팅 이러면 바로 또 궁하면서 쓰고요 그렇지 숨어 숨어 숨는데 상대방 피 깎여 그렇지 어 피 채우고 그렇지 나이스 힐 잘 들어왔고 그렇지 이거 때려주고 그렇지 아이고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레온도 이번에 신화 기원 나와가지고 꽤 괜찮은거지긴 했는데 아 레온 어휴 저 공기 지속성이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 야야야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가득 쓰지 말걸 아하 콜트 막아줄 수 있죠 얘들아 콜트 뒤쪽에 한명만 막아줘 오케이 레온 공 썼고요 여기 위치 확인 싹 가능 그렇지 피해주고 피해주고 그렇지 레온 온다 레온 온다 아 아 잠깐 아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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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악고 일단 살악고 그렇지 그렇지 일단 레온부터 레온부터 마무리하자 레온부터 마무리하고요 그렇지 그렇지 나 빼드 나 빼드 그렇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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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이거 안되겠다 이러면 이러면 슈팅 슈팅 그렇지 빈틀목략 아 슈팅 지렸다 진짜로 내가 싹 캐리해버렸네 아 사실 요즘 샌디가 잘 안쓰이긴 했거든요 어 상위호원인 자넷이 나오기도 했었고 샌디가 너프 좀 몇번 맞은 이후로 많이 안쓰였는데 야 야야야야야 자자자 아잠깐만 바이런때문에 오케이 아까 망했지 이 버그때문에 근데 살짝 좀 쓸만해진거같아요 잠깐만 이거 안되는데 어 이거 제국 그렇지 어 공 뺏어가고요 어 나이스 나이스 공 깔아놓고 그렇지 일단 공 깔아놨어 얘들아 막아줘라 얘들아 그렇지 막을수 있지 막을수 있지 그렇지 나이스 탈환 당황했죠 공만 날렸고요 어 야 근데 애들 빡세다 오케이 모티스라가지고 샌마한테 살짝 힘들거 같은데 어 어 그렇지 공주넣고 그렇지 공주넣고 그렇지 그렇지 아 샘 공주어가지고 공격못하게 만들어버린 센스 아 내가 오티에서 살려줬다 진짜로 오케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오 야 살려줘 살려줘 그렇지 야 쉴리 들어간다 야 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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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된다 그렇지 쉴리 막 막을수 있지 그렇지 막아주고요 그렇지 지금 샘 계속 피 깎이고 있죠 이거거든 아 이게 버그긴 한데 야 진짜 샌디안 뭐야 샌디안한테 진짜 좋은 능력이라가지고 어 이러면 진짜 1스파 안쓰지 여러분들 야야야 어 피해주고 아 피해주고 그렇지 아파 아파 아 또 맞는다 아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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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나이스 아 이게 사실 모티스가 어 쉴리라 할게 없긴 한데 오케이 때려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아 탈아 당황했죠 잡아주고 오케이 이거 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아 샌디 아니 샌디 나 잡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조심 이거 막아야돼요 이거 막아야돼 그렇지 같이 도와주면서 막아주고 어 이쪽에 들어가 우와 이거 못 막아? 와 잠깐만 이거는 궁 일단 깔고 그렇지 이거 궁 깔고 잠깐만 샌디 궁 피해주고 그렇지 타라 타라 잡아주고 아이 까비 나한테 뺏어 나한테 뺏어 나한테 뺏어 나한테 뺏어 그렇지 바로 크리 제거구 그렇지 아 얘 궁뺏 너무 좋았다 모티스 아 센스가 있는 친구구만 사실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 이게 지금 모티스라가지고 오케이 뭐 할게 할게 없네 아 잠깐 궁 깔고 갈게 그렇지 궁 깔았어 그렇지 체력 회복하고 그렇지 애드피 못 채우고 그렇지 아 여러분들 지금 샌디는 무조건 2스파에 신화기어 쓰시면 됩니다 진짜 1스파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2스파 끼치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피 깎았고 거의 잡았죠 거의 잡았죠 마무리 아 이게 안되네 까비 아 타라 공이 써가지고 조심 조심 타라 공 조심해주고 그렇지 야 근데 야 근데 샌디가 진짜 너프 많이 먹긴 했다 나한테 패스 아니 잠깐만 와 야 이거를 못 막았네 아 너무 아쉽다 이거는 와 근데 이거 샌디가 진짜 너무 심하게 너프 되긴 했다 여러분들 원래 왜 아예 안 썼는지 알 것 같아요 궁극기가 너무 안 차 궁극기가 몇 개 차는지 볼게요 일단은 한 대 한 대 때렸고 두 대 오케이 두 대 때렸고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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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네대 네대 때렸고 고르치 나한테 패스 나한테 패스 다섯 대 고르치 자 이거는 일단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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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젯 고르치 들어갔고요 가젯 괜히 쓰긴 했다 아무튼 지금 몇 대 때렸던 한 다섯 대 때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여섯 대 오케이 일곱 대 일곱 대 정도 때려야 궁이 채워지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샌디 노답이에요 노답 왜 안 쓰는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지금 이거 버그 때문에 쓸만한 거거든요 이거 잡아줘 그렇지 나이스 패스 너무 좋다 나이스 패스 스튜 너무 좋았고요 근데 지금 이 샌디 버그가 저번에 스튜 가젯버그처럼 막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중요한 버그는 아니라가지고 그나마 이제 샌디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휴 무슨 썰렸고 원래 이게 스튜 버그 같은 경우엔 너무 좋은 버그라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안 썼었는데 이 샌디는 이 버그가 있어서 그냥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는 이거 채워주고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피 일식 깎는 거기 때문에 막 사기적인 버그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데 그래도 이거 슈퍼셀이 잡아주긴 해야 돼요 아무리 샌디가 안 좋긴 해도 이건 버그 심각하기 때문에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 잡아줘 마무리해줘 마무리해줘 야 이거 애드거 어디 가진 친구야 친구 어디 가진 친구야 자고 오케이 모시 잘 들어온다 트페기 나인에서 그리프 그렇지 그리프가 딱 모티스 마크해주면 되고요 나한테 패스 애드거 나한테 패스 애드거 나한테 패스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쓴 거야 그리프는 무섭게 없지 내가 다른 애들 마크해줄게 오케이 그리프가 저 모티스만 잡아주고요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빈 잡았어 모티스 모티스 잡았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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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나한테 패스 나한테 패스 나한테 패스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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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우리 수비만 해도 이기니까 궁 깔고요 타라 타라 제대로 들어왔다 오케이 노겹고 노겹고 나이스 아 그리프 나이스 이러면은 가서 궁 패스 그렇지 때려주고 그렇지 바로 슈팅 그냥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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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샌디에 버그 있다는 사실 좀 알려드렸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 버그로 인해서 샌디를 조금 쓸만해졌다 이 정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버그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도 요거는 슈퍼셀이 얼른 버그 수정해주길 바라겠고요 근데 스튜 가잇버그 때도 그렇고 요 캐릭터 능력 버그는 고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빨리 수정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흘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